자, 새해를 맞아서 이번에는 좀 따뜻한 얘기를 전해주실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의사이자 에세이 작가고 또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세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정인이 사건, 이런 심각한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주목을 받으셨던 분인데 오늘은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평생 남한산성 앞에서 김밥을 팔아 모은 재산을 기부한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님을 만난 사연인데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궁인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얘기로 만나 뵈니까 어색해요. 늘 뭔가 좀 심각한 사건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SNS에다가 남궁 선생께서 얼마 전에 성자를 만났다. 이렇게 쓰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어떤 자리에서 만나셨다고요? 네. 작년 12월 3일이었고요. 청와대 초청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론의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가를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14개의 봉사기부 나눔단체의 단체장과 대표하는 인물을 초청을 해서 연말이니까 훈훈하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부도 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단체기관장들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녹 정말 제가 볼 때는 성자가 거기 껴있었습니다. 고령의 할머니. 연세가 90이 넘으신 거동도 불편하신 할머니이시더라고요. 92세이시고요. 남한산성 앞에서 평생 김밥을 판 돈이랑 집과 땅을 판 돈 6억 5천을 넘게 전 재산을 기부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 앞에서 김밥 장사를 하셨으면 그렇게 해서 6억을 버셨다는 건 정말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어떻게 모은 돈일 텐데 그 돈을 다 기부를 하셨어요. 게다가 기부뿐만 아니라 할머님의 생에 하나하나가 다 감동적이었다면서요. 이게 그냥 우리가 전 재산을 기부하면 그냥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낸 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도 되게 가난하게 사셨고 20살 이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 없이 사시니까 그때부터 발달장애인 길에 버려진 발달장애인을 40년 전부터 같이 수발하면서 같이 집을 마련하면서 사신 거예요. 발달장애인 한 명이요 아니면 열 명도 넘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함께 살자 살자 한 것이 열 명 넘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은 이제 고령이 돼서 직접 이렇게 수발 들거나 이런 건 못하세요. 그래서 딱 9순위 되니까 재산이 3방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3방을 빼서 그 보증금을 기부를 하고 복지기관 그러니까 이전에는 집이었는데 본인 집이었는데 기부를 하셨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장애인들이랑 함께 지금 살고 계신 방 보증금까지 빼서 세상에 기부를 하고 본인은 아이 자식같이 지금 지내시는 거잖아요. 네. 정말 엄마라고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식들과 함께 기관으로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참 보증금을 빼서 그냥 집을 기부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기부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심지어는 의인상으로 받은 상금도 또 기부하셨다면서요. 네. LG 의인상 9월에 받으셨던데 그때 이 상금이 세서 5천만 원인데 당연히 이 5천만 원도 남김없이 다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두고는 못 산다. 나눠주면 좋다. 이 정도로 이렇게 소감을 짤막하게 밝히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유튜브로 할머님 사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동도 불편하신 지금 여기 출연하셔서 걸어오시는 것도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정도 할머님이세요. 이제 할머님을 만나고 그야말로 감동을 받은 우리 남궁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할머님이 저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한 말씀이 유독 가슴에 남는다 그러셨네요. 일단 청와대 공식 자리니까 게다가 기관장 유명 연예인들이 있는 자리니까 상당히 딱딱한 그런 경제 발전이 어쩌고 국가적인 위상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으니까 전혀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이런 개인 얘기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일단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했고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그 배가 고픈 게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때 경성역에 나와서 순사의 눈을 피해서 김밥을 파셨는데 그래서 돈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돈으로 밥을 먹었더니 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는데 야 돈만 있으면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구나. 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나랑 똑같은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90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순사 눈 피해서 사 먹었던 그 김밥 한 줄의 행복 이런 행복을 남들도 느끼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생은 못하는 거예요. 보통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범인은 생각을 하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숙연해지는 거예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진짜 안 울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없었습니다. 천사를 정말 만나고 오셨어요. 살아있는 천사. 의사이자 작가 남궁인 교수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나저나 김밥 할머니 못지않게 남궁인 교수도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아동보호단체 홍보대사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자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하필 제 직장이 응급실이었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지금 직업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학대 피해당한 아동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정말 돌도 안 된 아이를 지적장애가 남을 정도로 폭행을 심하게 했는데 그 폭행을 심하게 당한 아이를 전 직접 보니까요. 아이가 두개골이 부서져 있고 아이가 의식이 없고 그런데 이 가해자는 처벌을 그냥 폭행죄로 몇 년 받고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도저히 이걸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동보호에 관련된 글을 쓰고 또 행동을 하다 보니까 뭐 2018년에 일명 괴물 위탁모 사건이라고 있어요. 사설 위탁모가 아이들을 폭행한 사건 그리고 작년에 일명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일명 정인희 사건이죠. 그런 사건들까지 직접 목격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학대당한 아이들이 정말 많고 그 현장이 정말 끔찍하다. 그래서 아동들 조금 보호해달라는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대사라는 게요. 이게 무슨 보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해서 엄청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할 일이 있는 분들이 그걸 제쳐두고 그 단체의 홍보를 위해 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이들 정말 학대당한 아이들이라든지 특히 가끔 시신들을 보게 되면 이 일을 해서라도 그 약간 죄가 좀 속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존재해서든 안 되는 유일한 존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피해 아동을 굉장히 많이 만나보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가장 최근에 본 정인희 사건 때 그 아이 같습니다. 너무 반복적으로 거의 태어났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또 저희가 심정지 상태로 온 거예요. 그 전에 좀 하루라도 우리가 일찍 발견했으면 살았을 텐데 정확히 심정지가 된 상태로 와서 저희가 6시간 정도는 살렸는데 더 이상 살리지 못해서 사망선언을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 마지막 그날 아침에 있었던 그 폭행이 너무 끔찍하기도 해서 오늘 김밥 할머님도 그렇고 또 아동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남궁인 교수도 그렇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데 한몫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 우리 맨날 정치 얘기만 하고 막 싸우고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훈훈해지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께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어떤 느낌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저는 부끄럽고요. 제가 그런데 박춘자 할머니 있거든요. 아까 그 김밥 할머님. 전재산 김밥 할머니. 그분이 정말 이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이게 약간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갖고 번뜻한 사람들이잖아요. 단체 대표. 이명 연예인. 그런데 이분은 그야말로 그분들은 이 청와대에 초청받은 지위도 있고 게다가 앞으로도 그 지위를 누릴 게 분명한데 할머니는 정말 조용한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40년 동안 장애인 돌보면서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패배다 이거는. 이거는 사실 저런 분이 초청받아야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부끄럽다. 부끄러울 정도다. 네. 이런 감각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한없이 사람의 본성 자체는 워낙에 이타적이고 이렇게 좀 숭고하게 두렵기까지 하게 이타적인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오늘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뭐 할머님이 대단하시다. 감동적이다. 이런 문자. 할머니를 돕고 싶다. 이런 문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차피 다 베푸실 거라서. 여러분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없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소식 전해주신 남궁인 교수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연정의 뉴스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